다음 주에 만나요! 벗어, 절 nailed it 너무 소리 좋아 벗어, 벌써 마지막 날이다. 어떻게 생각해. 야, 하루 4불도 해보려고 했는데 snack 오, 나 죽을 것 같아. 허어! 허어하다. 아, 근데 이거 진짜 엄청 쫀쫀하다. 이거 씻어야겠다, 이제. 진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오, 진짜 안 돼. 됐어. 어우, 얼굴 진짜 엄청 탔다. 뭐지, 이 자냐? 치사 부사해... 오, 슬켓! 오, 슬켓! 맛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